한카리와 조아 문제는 지렁이예요 특별히 콜라맛으로 콜라 맛으로 자 그 다음에 피클 피클 언니 그거 어디였죠? 아 뭐아 제거 어디였어요? 이게 지금 터져가지고 젓가락 해서 제가 먹고 싶다 이거 크게 펴서 난 참고가 피깔을 안 좋아 피깔 안 좋아 신청하면 드세요? 지금 신청님께서 이걸 달라고 하시네요 치즈요? 얘를 먼저 올리고 우리가 맛있게 달고 하자 얘 말 안 나게 그러니까 좀 오늘 또 뭐 안 넣은 거 너무 맛있게 만들고 아니 이거 맛있을 거 같아요 원래 우리가 이걸 원했어 이 벌레 같은 보이시나요? 치즈 바꿔주십니까? 맛이 어떤 거 같아? 이런 춘천 맛도 나면서 여러분 깻잎 맛도 나면서 쪼꼬부르가 춘천 닭갈비 소스와 조합이 어떨 거 같아요? 아니 솔직히 지금 다 분해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좀 그렇지만 이기셔야죠 뭐 있어? 그거를 왜? 그런 거 없이 올려주세요 그런 거 없어, 그거를 왜? 네 아니야, 맛과 정보 없이 다 올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아, 좋다 귀찮아요, 귀엽잖아요 됐다 저희는 끝 이길 자신 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괜찮아요 그래 우리 자, 들고 이제 시식을 해주세요 자, 두 분이서 시식을 했는데 자, 카메라 빼서 자, 이제 저희가 만든 음식을 두 분이 시식을 하실 겁니다 자, 어떤 거 먼저 드실지 근데 정말 이게 정말 좋지 않아요? 비주얼은 꽤 낫다 그럼 이거부터 주세요 깔끔한 느낌 그럼 이거부터 어때요? 솔직히 진짜 맛있죠? 뭐 나쁘진 않죠? 솔직히 맛있죠? 오 와 맛있다니까 중간까지 어때요? 팀장님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약간 단점이 있다면? 소고만 나 일단 우유로 입가심 아 공정하게? 이거 카메라가 은근 무겁네 고생이 많으세요 많이 무거워요 한입에 드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먹기 좋게 네드모드로 썰었으니까 한입에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까는 표현은 달라요 팀장님 표정이 좋지 않아요 미간은 음성이 맛있을 거 같은데? 고기향인가? 무슨 향이 계속 나지? 양맛 같은? 세영씨 어떨 거 같아요? 이길 거 같아요 저희가 이기죠 저희가 이기죠 딱 보세요 지금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아유 정말 맛있게 보이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니요 끝났어요 미간은 끝났고 어 근데 우리 양상추 넣었지? 이게 더 잘 됐는데 여기는 일단 들어간 재료가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별로 먹었을 때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좋아하는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재료를 봤을 때는 얘들이 맛있을 재료인데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조합이 조금 안좋고 하나 둘 둘 둘 둘 셋 셋! 빠빠빠 빠빠빠빠 빠빠빠빠 강대추데이 맛있는데? 일단 양상추 맛이 제일 심하고요 초콜볼 맛이 좀 나네 달달한 맛이 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좀 기름지잖아요 이 깻잎이 이걸 좀 잡아주는 거 우리 한국인에 맞게 좀 더 해줄 것 같아요 깻잎이 괜찮아서 생각보다 팀킬 자루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잘 고른 것 같아요 좀 맵고 근데 캠치가 있어서 달달한 맛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깻잎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잘 고른 것 같아요 둘이 맛이 없어 둘이 맛이 없나요? 우리 것 드셔보세요 진짜 맛없어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게 뭐야? 이거 뭐야? 해봐라겠지? 대박! 파킹홀릴 줄 알았어 파킹홀릴 줄 알았어 와 진짜 저 정도까지 나는데 진짜 너무 하시네요 태안님 아니 여기가 소스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잠깐만 드셔보실래요? 이거 배 줄게요 잠깐만 어때요? 별로죠? 파킹홀릴 줄 알았어 진짜 먹기 싫어지는 표정이다 와 진짜 저 정도까지 나는데 진짜 너무 하시네요 태안님 아니 여기 소스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난 이게 더 맛있는데 야 근데 나도 내게 더 맛있는데 이게 하나도 진짜 맛없어 나도 내게 더 맛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잖아 맞아 이거 맛있네 왜냐면은 제가 좀 매운맛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맵진 않았는데 이게 약간 피자소스랑 핫소스랑 아니 근데 처음에 먹을 때만 살짝 이렇게 되지 아니 피클이랑 깻잎이 조화가 너무 이상해요 아이고 그러세요? 아이고 그러세요 근데 진짜로 이거 맛있는데? 맛있죠? 이거 맛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맛있다 맛있는데 저희가 더 맛있어요 가자 우리 먹으러 안녕 안녕 정리해 파이팅 파이팅 영리해 주세요 우리 거 깔끔하게 안녕 애들아 근데 너네 것도 나름 맛있었어 좋다 다음에는 게임 마저 저희가 자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